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뽀뽀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스타입니다. 여기는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연합뉴스 본사입니다. 연합뉴스 아시지요? 뉴스 하는 방송요. 여기서 연합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김스타랑 이뻐니입니다. 이뻐니입니다. 김스타랑 이뻐니가 지금 연합뉴스에 왔습니다. 제가 빛낼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연합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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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